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행동회의 상임 대표 김민웅입니다 오늘은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먼저 열렸습니다 뜨거운 경교와 지지회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말과 배륙으로 유족들의 통곡을 능면한 자들이 추모제까지 막으려 들었습니다 이 자들의 만행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만행은 이밖에도 여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수사권을 가지고 정적 제거 정치 공작 언론 탄압 간첩 조작 공안 통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입니까 사냥입니까 사냥 수사로 사냥을 하면 이게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인간사냥의 결과를 인정하는 사회는 야만입니다 우리는 그 야만을 박살낼 것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인생을 파탄 내면서 부자들에게는 돈을 쏟아붓고 없는 국민들의 주머니는 죄다 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강도지 뭐가 강도입니까 맞습니다 강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해야 해요 네 잡아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몽땅 잡아드려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엄부를 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자면 그러자면 보다 더 큰 힘을 만들어내야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이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함께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민주당 수고했습니다 각 당, 각 단체, 주요 인사, 시민사회, 노동운동 등 각계의 각층과 함께 한중의 힘을 만들어 갑시다 촛불은 윤석열을 반대하는 누구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실 것이요 네 우리 우리 그렇게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겠지요 네 똘똘을 뭉쳐서 싸워 나갑시다 그 기세를 모아서 활화살 같은 함성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힘을 모으면 윤석열 검찰 독재는 날이 갈수록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자들은 처참하게 고리되어 갈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국정농단번 청농과 윤약관, 전체놈살 우리들은 마침내 죄다 벗수기에 묶여 범죄자 운명공동체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 길의 민심이자 천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구석! 족불은 이 시대의 진실입니다. 족불은 매일 승리합니다. 김건희 구석! 족불 하나는 미약하지만은 하나된 족불은 강력합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구석! 독재는 타도해야 하고 독재자는 몰아내야 합니다. 한동훈 구석! 윤석열 검찰 독재 시대는 반드시 반드시 끝장납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구석! 우리가!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힘찬 기세! 다시 한번! 항쟁의 항쟁의 한성으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와! 한동훈 구석! 오늘 우리는 또 하루의 위대한 항쟁의 나라를 기록할 것입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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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